양말하고 휴지를 굉장히 집착하면서 먹어요, 또 그거를. 안 돼. 야, 이리 와. 앉아. 엄마 줘. 엄마 줘. 휴지는 거의 뭐 그냥 입에 넣는 순간 바로 그냥 먹어버리고요. 그다음에 양말 같은 경우는 꽃다리만 남을 정도로만 남겨놓고 다 씹어서 삼켜가지고 그 다음날 토에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저 몸에 안 적어 먹으면 안 돼. 양말은 잘못 먹으면 저 큰일 나는데. 안 돼, 안 돼, 조심. 불안한데. 안 돼, 제발. 야, 이리 와. 야. 아, 진짜. 이리 와, 빨리 와. 정체적 난구. 아, 그래서 도망까지 가, 아이고. 네, 이렇게 알려주세요. 내놔. 내놔. 앉아. 앉아. 엄마 줘. 엄마 줘. 엄마 줘. 어헤, 이 자식이 어디 주위라한테 그러는 거라고 했어. 의약도 조금 하는구나. 착해다. 에이, 착하다. 에이, 착해. 에이, 착해. 에이, 착해. 에이, 착한 개야. 누나야. 나는 착한 개야. 나는 착한 개야. 나는 착한 개야. 나는 착한 개야. 주문을 외워줄게, 누나. 예. 나는 착한 개를. 척한 개야. 나는 착한 개야. 나는 착한 개야. 조금만... 내놔 왜 그러냐 야, 얘... 어떡하러... 보자한테 입지를 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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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너 다 먹어! 그냥 양말 가지고 있는데 쪼! 이러면서 뺐다 보면 얘가 이제 으르렁거릴 틈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와서 탁! 물어버리니까 엄지 같은데 이런 데는 많이 물려줬죠 그전에는 이렇게 뺏으려고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많이 물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겁이 나고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물고 있을 땐 안 뺏으려고 그래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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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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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sollte 또 뺏으려고 감사합니다.